긴장해서 말을 잘 못했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했어.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했어. 긴장해서 말을 잘 못했어. 끝. 나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 나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 너무 짜증나. 너무 짜증나. 나 시간도 있고 돈도 있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 걷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멘붕이 오더라. 멘붕이 오더라. 걷고 있는데 갑자기 허리가 너무 아픈 거야. 멘붕이 오더라. 멘붕이 오더라. 끝. 졸리다. 졸리다. 낮잠 자고 싶은데. 낮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커피를 줄여야겠어. 커피를 줄여야겠어. 커피를 줄여야겠어. 떨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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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잘 할 수 있어. 너 잘 할 수 있어. 침착하게 발표하면 잘 될 거야. 침착하게 발표하면 잘 될 거야. 떨지마. 너 잘 할 수 있어. 침착하게 발표하면 잘 될 거야. 끝. 세상에. 세상에. 날씨가 너무 덥다. 날씨가 너무 덥다. 날씨가 너무 덥다. 땀이 줄줄 나네 땀이 줄줄 나네 세상에 날씨가 너무 덥다 땀이 줄줄 나네 끝 2. 치즈케이크 이 치즈케이크 너무 맛난다 커피랑 먹으니까 더 맛나 커피랑 먹으니까 더 맛나 카페 분위기도 좋고 카페 분위기도 좋고 최고야 최고야 이 치즈케이크 너무 맛난다 커피랑 먹으니까 더 맛나 분위기도 좋고 최고야 끝 잘 잤어 잘 잤어 컨디션이 어때 컨디션이 어때 나 자다 깨다 해서 피곤해 나 자다 깨다 해서 피곤해 나 나 자다 깨다 해서 피곤해 나 나 자다 깨다 해서 피곤해 끝 끝 나 나 어제 기분 좋은 꿈 꿨어 나 어제 기분 좋은 꿈 꿨어 꿈이 꼭 진짜 같더라 꿈이 꼭 진짜 같더라 나 어제 기분 좋은 꿈꿨어 꿈이 꼭 진짜 같더라 나 어제 기분 좋은 꿈꿨어 꿈이 꼭 진짜 같더라 끝 너 방 청소 했니? 너 방 청소 했니? 아니요 아니요 방에서 귀신 나오겠다 방에서 귀신 나오겠다 얼른 청소해 얼른 청소해 너 방에서 너 방 청소 했니? 아니요 방에서 귀신 나오겠다 얼른 청소해 끝 너 시험 준비 다 했어? 너 시험 준비 다 했어? 난 밤새워야 할 거 같아 난 밤새워야 할 거 같아 커피라도 마셔야지 커피라도 마셔야지 너 시험 준비 다 했어? 난 밤새워야 할 거 같아 커피라도 마셔야지 끝 너랑 얘기하면 맘이 편해 너랑 얘기하면 맘이 편해 공감도 많이 되고 공감도 많이 되고 넌 정말 소중한 친구야 너랑 얘기하면 맘이 편해 공감도 많이 되고 넌 정말 소중한 친구야 끝 hoşçası Rights 아멘